싱글 마음 또는 아빠로 아이를 양육하며 면학과 만학을 하느라 힘드신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병행하는 당신을 위한 라스코 장학금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 양육하느라에 쓰는 싱글 부모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리아 암스트롱이 라스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라스코 장학금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신청은 6월 29일까지 washboard.org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한인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